안녕하세요.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사회 해설 강의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투자론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투자론 두 번째인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투자론이죠. 전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듯이 투자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고 통째로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이 문제는 내가 꼭 맞추겠다고 해서 모두 버리면 안 되고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테마를 좀 정해서 이 문제 나오면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길 바라요. 자, 1번 문제 보죠.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어려운 유형인데 일일이 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쭉 우리가 공부했던, 암기했던 걸 정리해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고 필요 없는 게 뭔고를 이렇게 대저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여지가 좀 많은데 자,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세금을 정해야 돼요. 세금을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에서 영업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자,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자, 세월을 구하려면 소득세를 알아야 되고 이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거죠. 영업경비.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죠.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구해지고 재산세는 순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소득세는 세후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이 정도를 좀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재산세는 영업경비니까 유에서 우리가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하죠. 이 순을 구할 때 쓰는 것이 재산세. 우리가 소득세는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되죠. 이 세후를 구할 때 소득세를 뺀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자, 매각형금 흐름이 있죠. 매각형금 흐름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이 소득세와 비슷한 과정으로 세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세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거. 매각일 때는 세후 지분복객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세금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자, 재산세는 영업경비니까 순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소득세는 세후를 구할 때 쓰고 매각에서 양도소득세는 세후 지분복객을 구할 때 쓴다. 이렇게 정하고 자, 그러면 일단 자,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을 구하니까 자, 순을 구하니까 여기에서 소득세는 필요가 없겠네요. 소득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소득세는 세후를 구할 때 쓰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게 소득세를 구할 때 우리가 순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을 곱했어요.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와 관련 있는 항목이 뭐냐면 이자와 감가상각이에요. 그럼 소득세가 필요 없다는 건 이자도 필요 없고 감가상각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항상 붙여다니는 녀석들이에요. 자, 소득세는 세후를 구할 때 쓰니까 순을 구할 때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이감 세율이니까 이자와 감가상각은 소득세를 구할 때만 사용하니까 얘는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볼 때 자,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소득을 구할 때 쓸 거고 공실 및 불량 부채와 이건 기타 수입이죠. 이 기타 수입은 가능 총소득에서 얘들을 빼고 더하면 얘는 이제 U를 구할 때 쓸 거고 운영 경비는 U에서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죠. 순을 구할 때 쓰니까 U, B, 순이 얻어지니까 나머지는 네 개가 사용되겠네요. 그래서 소득세 필요 없고 이자, 감가상각은 소득세와 같이 다니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유형에 해당돼요.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세금을 기준 잡아서 영업현금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세금과 매각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잘 정리하길 바라요. 그래서 필요한 건 네 개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나왔는데 영업경비가 중요한 건 U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순을 구하는 거죠. 임대료 수입의 대표소득은 순수한 임대료 수익, 순소득을 얘기하니까 순소득을 구하려면 영업경비 항목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영업경비의 불포함 항목이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개인 공부 소감은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불포함 항목이다.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 포함되지 않고 공실 및 불량 부채, 공실뿐만 아니라 불량 부채까지예요. 공실 및 불량 부채 포함되지 않고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개인 공부 소감을 제껴야 되겠네요. 개인 보니까 여기 개인이 있고 얘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 공실미 불량 부채 포함되지 않고 부,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영업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얘죠.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포함 안 되니까 얘도 제끼고 그 다음에 공부, 소득세 포함 안 되죠. 소득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포함이 안 되네요. 나머지 유지관리비, 보험료 내야 되고 재산세도 당연히 내야 되죠. 그래서 관련된 것은 세 개 이렇게 1번 되겠네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감 이렇게 암기 코드로 좀 정리를 해놔야 되고 3번에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현금 흐름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돈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죠.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의 흐름도 있고 처분했을 때 매각했다는 현금 흐름도 있겠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맞고 영업현금 흐름 괴산 과정에서 감가상각의 영향이 고려된 감가상각은 언제만 사용되냐면 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득세는 순이감세율이니까 감가상각은 소득세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고려됐다는 건 소득세가 반영된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가 반영된 수입은 세전이 아니라 세후가 되겠네요.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야 세후가 되니까 감가상각이나 이자나 소득세가 반영된 수입은 세후연금 흐름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고 가능 총소득은 이론상 다 이론상 최대로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하죠. 100% 임대료가 회수되었을 때 총수입을 이론상 가능한 총수입이고 맞는 얘기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 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벌 수 있는 총 100% 회수했다고 했을 때의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 부채 공실액과 못 받는 임대료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실제 벌어들인 총수입이 나오겠네요. 실제 벌어들인 총수입은 유효총소득. 유효가 실제를 얘기하죠. 맞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구해지죠. 유비순 이렇게 나오죠.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세후연금 흐름의 금액은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놔서 나오면 내가 맞추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풀 수 있겠지라고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부분 풀지 못하고 버리는 문제니까 내가 풀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 체크도 좀 하시면서 1분 3순에 풀 수 있다. 답 정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놓고 자 가 공기 그 다음에 유비 순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세 후 이렇게 적어놓고 자 다 빼는데 기타 수입 하나만 더 하는 거죠. 보통 기타 수입은 주어지지 않아서 버릴 거래서 맨 위에 쓴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가에서 공실미 불량 부채 빼면 유가 되고 유에서 영업 경비 빼면 순이 되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에 빼면 세전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되는 거예요. 가유 순 전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암기해서 주어진 자료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내는 거죠. 한번 해보죠. 자 가능 총소득은 임대료가 이렇게 800만원 공 6개는 빼버리고 우리가 보죠. 돈을 얘기했을 때 30호가 있으니까 자 벌 수 있는 100% 회수했을 때 벌 수 있는 가능한 총 수입은 곱한 거겠죠. 30호가 800만원씩이니까 240원 공 6개는 빼고 보고 나중에 공 6개 붙여줄 거니까 자 공실 기타 수입은 없고 공실을 보니까 10%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240에 10%니까 24를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216이 나올 거고 자 이 비가 영업 경비죠. 영업 경비가 운영 비용 영업 경비 16을 빼주면 그러면 200이 나올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죠. 원금과 이자의 합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 없어요. 원리금이라고도 안 나왔어요. 대신에 원금과 이자가 나왔네요. 원금과 이자를 이걸 더하면 이게 원리금이겠죠. 그러면 원리금이 90원이 나오는 거고 얘를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니까 자 원리금을 찾으려면 여기서는 원리금이 안 주어졌고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도 없고 원금과 이자가 제시됐으면 합쳐서 원리금이니까 자 얘가 부채 서비스액은 90원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110원이고 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건 순위감 세율이에요. 순위에서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순위 200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20원이네요. 감가상각은 60원이고 자 그러면 20원 빼고 60원 빼고 세율이 30이니까 0.3을 곱하면 얘는 120이니까 36이 나오겠네요. 자 110에서 36을 빼면 7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세후는 74. 자 공 6개를 붙이면 되겠네요. 사실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영업 현금 흐름을 암기하고 소득세 구하는 시기 순위감 세율이단을 알아야 되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가장 출제자가 기본적인 응용은 부채 서비스액을 응용해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라고 안 줬다. 원리금이라고도 없다. 이때 원금과 이자를 따로 줬을 때 두 개를 합하면 원리금이니까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자 5번에 투자 분석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법은 할인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가 있죠. 순순의 현가. 자 그러면 순현가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 들어간 걸 찾아야 돼요. 현가 회수 기간법 또는 연평균 순현가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연평균 순현가법은 없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요. 네 개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기법이고 나머지는 다 비아림법이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은 순순의 현가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자 중요한 암기 코드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거냐 저거냐 라고 했던 암기 내용이 몇 개가 있었어요. 경제론 첫 번째 우리가 저량이냐 유량이냐 구분했을 때 저량은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했었고 정책론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구분할 때 간접 개입이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 부담금 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정보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로 넘어가서 할인법이냐 비할인법이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이렇게 암기해놔야죠. 자 6번에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에 할인연금흐름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자 순, 현재가치법이란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순수익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순수익을 구했듯이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수입의 현재가치에서 지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이게 순현재가치예요. 자 그래서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값을 비교하는 게 순현재가치법이죠. 자 소득의 수입의 현재가치 여러 개가 있으면 합을 쓰는 거죠. 소득의 현재가치와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가치 합계를 비교하여 가장 중요한 건 할인법에서는 현재가치만 등장해야지 미래가치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의 현재가치와 지출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이때 비교할 때 뺀 값을 봤을 때 0이면 똑같고 0보다 크면 수입의 현가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빼서 값을 보는 건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자 내부 수익률에서 산정된 내부 수익률은 이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을 얘기하죠.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비교할 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하면 투자를 채택한다. 맞죠? 투자 판단은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이때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을 얘기한다. 자 동일한 연금 흐름에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자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할 때 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할인율이 다르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예요. 수익성 지수. 그래서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투자자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니까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맞죠? 이때 내부 수익률은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도 똑같은 값을 얻는데 자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투자자에 따라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다르게 적용할 거니까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는 투자자에 따라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유입에 따른 현재 가치에서 유입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출의 현재 가치의 비율을 수익성 지수라고 한다라고 나왔는데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예요. 사람이 서 있으면 입에 위에 있고 아래에 나오는 거죠.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의 비율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유출에 따른 현재 가치에 유입의 현재 가치 비율을 얘기한다. 즉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시험 문제 수익성 지수가 많이 나오죠. 뭐분의 뭔지 이렇게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나오면 분모와 분자를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자 5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찾는 건데 같게 만드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또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죠. 자 수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니까 같으면 0이고 수익성 지수는 비율을 얘기해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니까 같으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년가는 같으면 0. 유입과 유출이 같으면 수익성 지수 1이니까 수년가는 0으로 수익성 지수 1로 만든 할인율이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전통적으로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7번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자 우리가 이제 승수법과 수익률이 어림샘법이라고 하는데 어림샘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두 다 다 완벽하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라면 최소 이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을 어림샘법은 우리가 영업수익 영업현금으로만 따지니까 조순전후 이렇게 적었을 때 물론 조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총이라고도 봐도 되고 이렇게 수입이 가유순전후가 있을 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둘 다 총소득이니까 총소득 조소득으로 보고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내기로 봤을 때 자 어떤 투자액을 쓸 거냐 수익률이나 승수를 쓸 때 이렇게 가능총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액을 쓴다.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액을 쓴다. 자 이 정도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익률과 승수가 나올 건데 그 소득과 어떤 투자액을 쓸 거냐 예를 들면 순소득 수익률은 순소득과 총투자액을 쓸 거고 세전수익률은 세전소득과 지분투자액을 쓰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가 나와도 순소득과 총투자액을 쓸 거고 세후 승수가 나오면 세후와 지분투자액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보죠. 총소득 승수라고 나왔어요. 이 승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소득을 썼으니까 총소득이 나와야 돼요.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이고 투자액은 총투자액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세전 나왔으니까 이 승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전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세전을 써야 되고 여기에 전과 후는 지분투자액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총투자액이 아니라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자본회수기관은 얘를 이제 다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순소득 승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본회수기관은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암기하고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니까 순소득을 쓰고 총투자액을 써야 되는 거죠. 뭐분의 뭐는 나중에 해석할 일이고 무슨 소득과 무슨 투자액을 쓸 거냐 이걸 기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의 우선순위예요. 자 순소득이 나왔으니까 순소득과 총투자액을 써야 되고 자 지분환원률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전수익률을 얘기해요. 자 세전수익률이니까 세전이 나왔으니까 세전이면 여기에 순소득이 아니라 세전이 나오고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자 종합환원률은 이건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해요. 순소득 수익률 그러니까 순소득 수익률이니까 순소득과 총투자액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5번이 맞겠네요. 자 그러면 어림샘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버리겠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조순전후에서 이 조와 순은 투자액을 총투자액을 쓰고 전과 후는 지분투자액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고 투자액을 썼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알아야죠. 다른 말로 쓸 때 자본회수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고 지분환원률 또는 지분배당률은 세전수익률을 얘기하고 종합환원률 즉 종합환원률은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한다. 이렇게 따로 세 개 정도는 암기해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른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자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기간 지분배당률 지분환원률은 세전수익률 종합자본환원률 또는 줄여서 우리가 종합환원률 자본환원률도 쓰는데 자 종합자본환원률은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한다. 이렇게 세 개의 명칭을 기억해놓고 조수는 총투자액을 쓰고 전후는 지분투자액을 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림샘법의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림샘법에 관한 설명 좀 오른 거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이 승수는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승수는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투자액을 빨리 회수하는 게 좋겠죠. 수익률은 클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세전연금수지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이다. 자본회수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대표로 쓰는 거예요. 순소득 승수 자본이 나오면 순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수업 중에 배웠을 거예요. 자본이 들어가면 순이 들어가고 이 승수는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을 얘기하는데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고 이때 자본회수기간이란 말을 별두로 쓰는 건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합자본환원률의 역수는 종합자본환원률은 아까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 수익률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동일한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중요한 지문인데 우리가 조순전후로 볼 때 수익은 가유순전후로 갈 때 자꾸 뭔가를 빼줬어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데 이 두 개는 총투자액이고 이 두 개는 지분투자액이니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순과 전을 비교하진 않아요. 수익이나 수익률은 조순전후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이거의 역수인 승수는 조순전후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조는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 얘가 나온 거죠.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 중에 순소득 승수가 크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맞네요. 얘가 맞는 거죠. 자 4번이 오른 지문이고 자 사업 전체 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건 얘는 어림샘법이 아니라 얘는 할인법이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법. 할인법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좀 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는 이유가 전 사업 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계산은 좀 어렵지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림샘법은 얘는 첫 해 사업을 여러 해 하더라도 모든 사업 기간을 쓰는 게 아니라 첫 해 것만 보는 거예요. 첫 해. 모든 현금 흐름이 아니라 모든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이 있는데 둘 다 모두 고려하지 않고 어림샘법은 영업 현금 흐름만 고려해요. 흐름만. 영업 흐름만 고려한다. 매각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어림잡아서 한다라는 의미로 어림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사업 기간에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지 않고 첫 해의 영업 현금 흐름만 고려해서 어림잡아서 하겠다. 어림샘법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9번에 부채감당률.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거의 매년 나오는 비율이고 어떤 유형으로든지 간에 부채감당률은 단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나오는 비율이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 부채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에 1년 동안 내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을 얘기하죠.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감당률이 크다라는 건 돈을 순소득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즉 부채 서비스에 1년 동안 내는 원리금을 버는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얘와 얘가 같으면 당연히 1일 거고 1보다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원리금을 갚기에 충분하다. 1보다 작다라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부채감당률을 봤을 때 1보다 커야 돈을 많이 벌어서 갚는 원리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대출자인 은행은 차입자의 부채감당률을 볼 때 1보다 큰 걸 원할 거예요. 부채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을 얘기한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 맞죠? 부채감당률이 1이면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말이죠. 순소득과 같다 맞는 얘기고 1보다 작으면, 부채감당이 1보다 작으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입자의 순소득이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죠. 우리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 S라고 썼으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대출기관, 은행이 채무 불행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은행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부채감당률이 높은 차입자에게 돈 빌려주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죠. 부채감당률이 높아야 돈을 잘 갚을 거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경우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금의 규모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LTV와 DTI였어요. 그런데 상가의 담보대출일 때는 LTV와 담보인정비율과 부채감당률을 쓰는 거예요. 상가 수입에서 임대료 수입에서 순소득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따져볼 거니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LTV와 DTI를 쓰지만 상가담보대출은 LTV와 부채감당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비율에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대부비율은 같은 말이 많죠. 얘는 총투자액 중에서 대부액의 비율이니까 대부액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투자액 중에 대부액이 얼마냐. 그런데 얘가 워낙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아요.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고 인정비율 또는 저당비율 또는 융자비율 또는 차입비율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부채비율이라 하진 않아요.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 돈 분의 남의 돈. 내 돈 분의 남의 돈. 내 돈은 지분이고 남의 돈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채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 같은 말이 없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차입비율이란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부채비율을 융자비율이란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자 그럼 보죠. 10억 원인 A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A부동산이 10억 원이니까 총투자액은 10억 원을 투자해야 될 거예요. 이때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은 총투자액 중에 빌린 돈이니까 10억 중에서 6억을 빌렸네요. 그러면 0.6이니까 60%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부채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6억을 빌렸으면 내 돈은 4억을 썼겠죠. 그래서 내 돈 4억 분의 빌린 돈 6억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니까 15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에 대부 비율은 60, 부채비율은 150. 자 대부 비율과 부채비율을 물어봤는데 한 번 중요한 거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대부 비율이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부채비율은 얼마이냐? 우리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대부 비율이 50%는 50%라는 얘기는 100분의 5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 중에 50이다는 얘기를 50%라고 쓰는 거예요. 100분의 50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라는 건 총 투자액이 100원일 때 빌린 돈이 5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00원 중에 50원 빌렸으니까 내 돈은 50원이겠죠. 그럼 부채비율은 내 돈 50원 중에 50원 빌렸다니까 1 나오겠네요. 100%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이 100%가 나온다. 자 이건 이해해서 암기해도 괜찮아요. 즉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전체 중에 반절 빌렸다. 이게 대부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부채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빌린 돈 반절, 내 돈 반절이니까 반절분의 반절이면 똑같이 1일 되겠네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은 100%다.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그냥 전환하지 않아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놔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투자론을 우리가 정리해봤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문제 유형을 많이 풀다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다 버리지 말고 꼭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분명히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투자론을 잘하는 사람 중에 제가 60점을 못 넣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투자론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학계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니까 다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자신감이 붙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해가 되면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cé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